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English Doctor 저는 Kaelin입니다.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저죠? 하지만 요즘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표현 어떨까요? 나 유튜브로 뮤지컬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봤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. 자 일단 보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watch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. 왜요? 뮤지컬 같은 경우는 장시간 동안 내가 일부러 보는 거니까요. 그래서 뭐 look 그리고 see, watch 이렇게 크게 보다의 동사들이 있잖아요. 가장 긴 거,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볼 때는 watch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어떤 뮤지컬이에요?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,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이라는 표현이죠. 라이브 스트리밍 뮤지컬이라고 하면 라이브 스트리밍 된 뮤지컬 이라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스트리밍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뒤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. 자 그럼 어느 플랫폼으로 봤어요? 유튜브로, 그쵸? 그럴 때는 on YouTube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. 왜 on 이냐? 우리 온라인 온라인 하잖아요.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보는 모든 거는 on YouTube, on Facebook, on Twitter, 이런 식으로 다 온 뒤에 그 서비스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나 뮤지컬을 봤는데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 된 뮤지컬을 봤어. 어떻게 한다고요? 이번 시간에는 이런 표현 어떨까요? 나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뮤지컬을 봤어.